역시 예 그냥 사실 이제 아니야 저기 뭐지? 선생님 한 말씀 들어 그러나 버스윌이 암 속의 영혼이 기억되기를 그리고 병행되신 오세옥 작가님 연출, 그리고 많은 대학분들, 그리고 여기는 안나오시지만 뒤에서 발표하고 계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 그리고 제작 회사 여러분들 오늘 보도에 있지만 폭로했던 장모님으로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폭염으로 마셔도 더운데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세, 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모님,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이제 좀 푹 쉬러 가겠습니다. 네, 연동이,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저는, 저는, 저는 꿈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저는 밀양님 꼭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세모님,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태양을 켜하러 가겠습니다. 저모님,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아, 술 한 잔 한 번 가겠습니다.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저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아니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오래 잡으러 간다고 하려고 하죠 근데 이상하네요 맛있는 안주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테일 콘서트의 드라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